근데 또 왔네 결국 3일째가 똑같은거 레몬에이드 그래도 이 라면의 라면이 라면 통닭 그리고 이 라면은 그리고 리조트 사프란아도 그리고 만두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이? 이? 완전히 불고기잖아 갈비찜이요 아 갈비찜이야? 한국 요리잖아 완전히 갈비찜하고 맛이 똑같아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 요리라고? 갈비찜이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요거 한 숟가락 딱 먹고 잠깐만 그 다음에 얘를 한 조각으로 딱 먹으면 밥하고 갈비찜이 통 세 번 오면 질리는데 그치? 질리지가 않네 이거 쉐라톤 호텔 리조토보다 훨씬 맛있어 샤프란 꽃의 암술대를 건조시켜 만든 향신료 샤프란은 스페인 발렌시아 요리인 바이샤의 3대 재료 중에 하나 노란색을 띄게 된다 금방 우리 리조트 먹을때 노란색 그게 샤프란이네 그러면 남으면 가져가자고 했는데 먹다보니까 가져갈게 가져갈게 와 이래 먹었는데 12,000원 나왔다 와 리키 Ciao Gracias mañana vengo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